인생 이 시청은 30.5%의 시작한 배우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KBS 가요대 축제 연습하러 왔는데 첫 번째로 우리 테헤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을라딘 입술이 포인트예요 먼저 테헤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? 아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? 아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? 아 오늘 크리스팟스 이브라서 네. 아, 네, 괜찮고 왔습니다. 자,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오늘 뭐하고 오셨나요? 오늘 저희... 아! 네, 지금까지 해찬이의 뽀뽀캠이었습니다. 네.